안녕하세요!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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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에 요리 고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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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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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깨 고춧가루 고춧가루 Tedeschi 양창춤비에 콕알탈 반갑습니다 창비혜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오랜만에 양창 준비했고 알타리에 갈치구이 준비했습니다 초창비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초창비맛 초창비맛 바삭 초창비맛 초창비맛 바삭바삭 바삭바삭 보내주 우동 되어있은?" 볶음밥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쫀득쫀득 뱁뱁뱁 오징어 설탕 너무 맛있어 완전 쫄깃쫄깃 오징어 쫄깃쫄깃 쫄깃쫄깃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계란 팽이버섯 탕후루 고소한 고추냉이 와우 마시멜로우 고소한 고춧가루 계란 색컬멜멜멜멜멜멜멜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